내려가서... 붙을 때 내가 수류탄 까줄게, 그럼. 아, 못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수류탄 안 돼! 안 돼! 어떡해! 안 들어가졌다, 어떡하지? 아, 수류탄이 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야? 내가 살릴게! 아, 놀래라. 아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학교 없다. 아파트 한 팀. 로조 한 팀. 로조 3명? 아파트 말고, 우리가 바깥에 좀... 아파트 한 돌아다닌다. 아까운데? 엄청 잡아갔는데. 아, 살리겠다. 살릴 것 같아, 근데. 갈까? 안 해, 안 해. 아, 뭐? 똥이 자리야? 똥이 자리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 미니밖에 없는데? 갈까? 이거 어떡하지? 여기가 있는데? 여기 연막이야. 어, 연막이 살리고 있어. 하나 더 왔다. 보인다. 뒤로 빼는 거야? 여기 있어, 건물 뒤에 있어. 뭐야, 나 킬 떴어, 이 킬. 얘 자살해. 얘 자살했는데? 뭐야? 왜 자살했지? 와, 또 왔어. 다른 애들 있어? 얘 핵같아, 조심해. 유지 조심해, 핵같아. 나이스. 와, 얘 핵같아. 야, 핵같아 조심해. 유지 조심해. 나이스. 와, 얘 핵같아. 와, 유지 나이스. 나이스. 얘 진짜 핵같아, 핵같았어. 완전히 그냥 나 드릴로 박혔어. 내가 로드폰 떨어뜨린다. 어, 로드폰에서 올 거야. 아, 근데 여기 뻥이 뒤집어진 거 보니까 여기 사람인가 보다. 여기 심포부처 볼래? 아, 야, 춤소리 이상한데? 도망쳐. 이상한데? 아, 진짜 이상해. 아, 저 밑에 다 있잖아. 두 명이야. 밑에 집 뭐야? 둘이야, 꿀집에 둘이야. 정면 안 보이거든? 어, 정면 안 보이는데 한 명이 안 보이거든. 2층 기절. 나이스. 아, 이거 살리러 갈 거겠다. 그럼 붙이자, 10폭. 타르 더 기절인데? 와, 죽을 뻔했다. 또 죽을 뻔했어. 오, 온다. 온다. 얘 코패온다, 한 친구들. 진곤나. 야, 쟤 이상하다. 친구 저... 명이야. 낙하.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파밍하자. 어디 가면 기름 많이 먹을라나. 아, 뭐야. 가방 너무 귀여워. 유주 가방 뭐야. 이번에 나온 거. 이건 사야의 느낌인데. 아, 이거 죽나. 가자. 뭐해, 라이딩을 내가 받게 놀아. 와, 집에 있다. 3층, 3층 집에 있다. 어, 잠깐 어떻게 돼? 이거 사야겠는데? 얘네 하자. 어. 나이스. 아, 화나나 보다. 와, 진짜 갑자기 깜짝 놀랐네. 너 왜 이렇게 저거 왜 이렇게 무섭게 만나냐?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한 팀인 줄 알았네. 레드존. 쭉 가자. 우리 여기까지 가자. 야, 여기 집에 있다. 하실 분. 우리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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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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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무서워, 근데. 하실 분. 하실 분. 하실 분. 하실 분. 차고 집에 있다. 낼 자로 붙는다? 어, 후집이 없나 보다. 옥상에 하나 있고. 바깥에서 숲 던지는 건가? 아래서 숲 건다. 숲은 되는데? 씹포... 씹포 있어. 씹포 있어. 내가 지붕에 붙여볼게. 바쁜니. 같이, 뒤로 가자. 유전적으로 빠져. 앞으로 나오세요. 이슬 창문. 옥상도 있어. 2층 방이랑 3층 꼭대기 하나 있었어 내려가서 붙을 때 내가 술탄 까줄게 그럼 아 뭐다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수레도 안 돼 안 돼 어떡해 안 들어가졌다 어떡하지 들어가 있어 아 술탄이 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야 내가 살릴게 아 놀래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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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방 근데 다 뺐니? 야 다 도망갔나? 아 시프터졌을 때 도망갔나 아 이거 마냥 이거 야 이 섀도우 섀도우 지르네 이거 차 바퀴 하나 나갔는데 이거 타고 차 구하러 가야겠다 쩔어갔네 아 미쳤다 나무는 길쩍이거든 깔 수 있어? 연막 깔 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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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거 아니지? 어 쟤도 살.. 살리러 와야 돼 아 나무야? 어 나무에 있어 라스트가 여기거든 사상금자 바로 뛰어야 돼 뺐어? 뺐어? 너무 많이 살았어 진짜 우리 잘하고 있어 화이팅 제발 한 번만 더 걸쳐서 타템 들어왔으면 좋겠다 20대 3이야 사람들이 우리가 밸런스 약하다고 했지만 유재원 수미가 잘하고 있어 타템이 진짜로 타템이 진짜로 와.. 작군 크진 않은.. 저거 근데.. 해오가.. 해오가 들어가야돼 1번 연막 내가 줄 깔아줄게 연막 가자 해오가 들어갈게 연막 좀 더 줄까? 아니 자 지금 갈까? 이따 갈 거 그랬나? 나 간다 나도 갈래 그냥 가자 그냥 한 번에 고름나리 와 고름나리 잘 갔다 오는 거 술탄 조심하고 나도 나가 있을게 1번에 있다 1번에 지금 집 끝이야 집 끝 자리 잡아 1번 뛴다 언니 여기 엎쳤는데 나이스 언니 2번 잠깐만 2번 2번 언니 2번 언니한테 연막 하나 까줘 내가 깔게 병박사인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우리 앞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내 자리 인 아니야? 이거 먹어야 될 거 같아 집 기절이 있는데 나이스 내가 또 기절이야 집기 여기 차 기절이야 차 쪽 내가 아까 당겨줄게 2번 2번 탔다 2번 1번 탔다 2번 1번 탔다 2번 1번 탔다 2번 1번 탔다 2번 차에 차에 얘 라스트 같은데? 차 탄다 얘가 라스트 같아 얘 라스트 같은데? 얘 라스트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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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탔다 2번 탔다 2번 탔다 1pi